교탁에다 놓고 쓰자 하잖아요 아 다 들어있어요 이 땅에 그 라이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 라이팅도 다 책상에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와콤을 책상에서 바로 살 수 있게 그렇지 거기서 지금 ppt 잖아 그 책상 위에 있는 게 ppt 거기다 쓴 프로젝터로 나가잖아 어렵잖아 멀리 있으면 쓰기가 없잖아 바로 책상에 책상이나 교탁으로 이렇게 교탁을 이번에 출시해 이렇게 된 걸 교탁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거기서 쓰면 ppt 화면에 쓰기를 하면 지금 나도 이제 여기다 해놨어 이렇게 쓸 수 있게 쓸 때는 물론 여기서도 쓰지 여기서도 뭐 메타교실 이렇게 다 쓸 수 있지만 이걸 자세히 쓰려면 와콤이나 이런 타블렛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꼭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칠판에 해놓는다 이 교탁은 다 그거잖아 전자교탁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수들은 그걸 꼭 칠판 옛날처럼 칠판에다가 쓰기를 원하는 교수들이 있거든 근데 칠판에다 쓰게 되면 교수가 뒤를 등을 돌리고 뒤통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 그냥 차라리 와콤에다 쓰고서 학생들이 그 쓰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 학생들이 훨씬 더 집중이 높지 선생님 뒷모습을 보이면서 칠판에 쓰는 걸 학생들이 보게 되는 건 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아니 그래서 전자 칠판 가격도 좀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타치 프레임하고 센서를 줘요 전자 칠판이나 프로젝터에도 그 거기다 쓰게 프로젝터도 쓸 수 있고 전자 칠판이든 일반 칠판도 프레임을 줘 거기 백목으로 써 그런데 그게 우리 모니터에는 전자 칠판 써지는 거지 백목이 지금 이 마우스 포인트가 되는 거지 여기다 그린 이런 식으로 거기다 쓰면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와이트보드에 쓰는 것처럼 해놓고 들어갈 수 있게도 그걸 해주고 있어요 이제 곧 출시를 하는데 아세요 그런데